오늘 스누피올릭의 타로 이야기에서는 과연 마이너 카드와 네이저 카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타로 카드를 분리를 좀 해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로 카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 여기 21에서 끝나는 22장의 메이저 카드 그리고 이 막대기 완즈 그리고 소월드, 검, 컵, 잔, 펜타클 동전이라고 해도 디스크라고도 하던데 이 네 가지의 마이너 카드들이 있고요. 그 마이너 카드들은 각각 에이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모두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어요. 1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나이트, 페이지, 나이트, 퀸, 그리고 킹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4장씩 해가지고 도합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56장이잖아요. 이 마이너 카드가 56장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몇이죠? 네 바로 78장이죠. 이렇게 78장의 카드로 구성된 것을 타로 카드 하나의 데크라고 하죠? 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마이너 카드와 사실 마이너 카드가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마이너 카드와 메이저 카드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주류라는 메이저, 메이저라는 말이랑 마이너, 비주류라는 마이너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메이저 카드들은 되게 하나의 인물들이 주로 이렇게 딱딱딱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메이저 카드들은 22장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 메이저 카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를 아까 이 완전을 좀 보셨을까 만약에 이 카드, 소워드를 좀 뽑아본다면 마이너 카드는 좀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그림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보이고 강 건너가는 사람, 눈을 가린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에. 좀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훨씬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와 메이저 카드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굵직한 선이 굵직하고 그런 커다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얘들은 좀 세세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카드를 펼쳐서 읽을 때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오면 그거는 진짜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황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리딩에 이런 마이너 카드들이 주로 우르르 막 나와 있다면 상황에 있어서의 변화의 여지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서 해석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 카드가 주로 나오는 그런 스프레딩을 발견하게 되면 되게 좀 약간 해석 자체가 vague 그러니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확신에 찬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확실한 결론이 없는 약간 오픈 결말? 오픈 엔딩?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을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좀 슬픈 현실인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맞아요. 보면은 상황이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이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카드들이 되게 다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리딩을 의뢰한 사람들이 그 해석을 듣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사실 리더가 어떻게 리딩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이럴 때는 카드에 나온 상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면 듣는 사람도 조금은 안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다양한 삶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그런 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타로 카드를 읽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막 쌓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갈 수 있는지 조금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또 반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메이저 카드보다 마이너 카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좀 더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트럼프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물 말고 트럼프 카드 카드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카드의 조상님이 바로 이 타로 카드인 셈이에요. 사실 타로 카드도 원래는 이러한 점술의 도구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점술의 도구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8세기 정도 부터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타로 카드도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점술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리를 들여다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되어서 의미가 이게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냥 진짜 지금이 이제 21세기니까 한 3세기 정도밖에 안 된 일이긴 하죠. 제가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다이아몬드들 있죠. 다이아몬드는 펜타클과 함께 펜타클은 토양을 의미하잖아요. 원소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돈이라든가 일 이런 거가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역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변형된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ones 얘들이 변형된 거라고 해요. 이 보시면은 나무이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의 원소는 불을 많이 의미를 하죠. 다음으로 하트. 하트는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왠지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하트가 뭐죠? 마음이죠. 심장이죠. 요거는 요거가 변형된 것의 원형은 바로 컵입니다. 컵 또한 마음이라든가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리고 원소들 중에서는 물을 뜻하는 거죠. 아무래도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물처럼 변하기 쉽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 스페이드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소월드예요. 소월드이고 소월드 그러니까 검 카드는 air 공기를 원소 중에서 공기를 대표하는 그런 카드죠. 이 카드는 과연 무엇이 변형된 걸까요? 조커라고 써있는데 조커라면 농담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이 풀이에요. 이 풀 카드가 변형이 된 것이 바로 조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살아남은 거는 이 마이너 카드들과 풀 카드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 카드의 경우 여기에 각각 이렇게 3개의 왕족들과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13장씩 해서 모두 52장 거기에 조커 2장을 추가하면 54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진짜 보면 이 트럼프에서는 메이저 카드를 쏙 뺀 거예요. 그야말로 쏙 빼고 조커, 더 풀 카드만 남겨놓은 거죠. 메이저 카드, 그리고 마이너 카드 이 둘의 차이는 결국에는 기운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결국에 마이너 카드들이고 그리고 조커 바로 풀의 변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기운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자잘한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인 거죠. 그게 없이는 결국에는 큰 어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고 그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 또한 이러한 작은 스토리들의 결과로 인해서 굵직한 하나의 라인이 생겨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벌써 지금 이제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12월이 된 김에 우리가 그렇다면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 또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타로 카드가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주는 어떠한 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로 카드를 어떠한 주술이나 점술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다음 그러니까 신년 그 해의 운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웃겼던 게 완전 제가 틀린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덧셈으로 해서 결론이 팔이 나왔는데 팔이 원래 스트렝스거든요. 스트렝스인데 제가 그거를 그 영상에서 보니까 데스라고 한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스트렝스가 8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데스가 13이면 이렇게 해서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V랑 이 X랑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삶이 복잡한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고 올해는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 나갑니다. 내년이 2021년이니까 2021년에 여러분들의 생일을 쓰세요. 저를 예로 드려드리면 제가 7월 16일 생이니까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몇인가요? 3, 4 그리고 4, 2, 0, 4, 4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요게 더하면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10이니까 저는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2021년에 저의 운세는 10이라는 카드가 지배를 하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짜자자자잔 10 오 퓨어로 포춘이네요. 이게 그거죠? 운명의 수레바퀴 오 좋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니 제 운이 바뀐다면 정말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이 시기를 진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가 여러분들의 운을 내년의 운을 기운을 담당하게 될지 한번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쉽죠? 2021년 내년 2021년이니까 그리고 월 태어난 월 그리고 날짜 해서 이걸 다 더해서 이 숫자가 21을 넘는다면 21을 넘는다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21이 아니라 예를 들면 22가 나온 거예요. 22가 나왔으면 메이저 카드 중에서는 20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해의 운세는 4가 되는 거죠. 22, 20 분들은 22, 23이면 뭐 5일 됐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메이저 카드 중에는 하나의 카드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한 해를 담당하는 카드가 될 겁니다. 와 좋네요. 네 저는 이게 나왔어요. 따란 운명의 수레바퀴 저에게 과연 2021에는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돌아올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이너 카드를 본격적으로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 제가 이미 또 원즈 패밀리랑 스월스 패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랑 펜타클에 대해서 이 카드 군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고 마이너 카드들은 이 카드 한 장 한 장 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이렇게 에이스들이 있잖아요. 이 에이스들의 특징 그리고 다음에 숫자 2들의 특징 그리고 3들의 특징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어떤 기운을 담당하는 카드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미 메이저 카드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과연 자신의 여러분들의 내년을 주관하는 카드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카드 이야기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